바랍니다. 참고하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확인되는 물가 하락 확인 이 부분은 아마 주식 아재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식 하락합니다. 물가 하락합니다. 너무 언론에 너무 다양한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론을 집중하고 정말 잘 이야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는 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자 물가가 오히려 소비를 진작할 수 있고 고용이 잘 돼야지만 물가도 상승을 하는 건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체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대인플레 원자재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힘들 때 천연가스가 힘들 때 오히려 천연가스 10불 넘어갈 때 15불 간다라는 얘기할 때 주식 아재는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늘 순리대로 갔다. 늘 원칙대로 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지켜주는 몫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물가 하락이 기대가 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유도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올까 어떻게 이런 시장이 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많이 우리 현실적으로 와닿는 곳 중에 배달 주문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부 활동이 증가됐다는 요인이 될 거고요. 다양한 활동들의 증가로 이제는 결국은 어떤 코로나 때에 있던 수혜주들이 조금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 때 주춤했던 여러가지 여행이라든지 소비주 이런 부분들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SME 4분기 EPS 성장률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안 좋았었는데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데 반면에 여행과 소비관련 업종의 경우는 이제 내년 영업이익치가 많이 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보복심리라고 그러죠. 많이 못 다녔던 그 심정 심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즉 새롭게 리오프닝 새롭게 다시 재진행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봐야 될 터닝포인트가 있을 거다. 바닥 턴우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심리지수 위축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곧 턴우라운드 될 거라는 심리지수라는 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불안함이 많이 줄어들었어라는 부분들이 턴우라운드 되고 있고 또 수출액과 무역주시의 작은 반전도 관찰해볼 만한 위치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위기가 끝났다는 아니지만 큰 위기가 변화되는 국면 속에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 턴우라운드 기대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곡물에 대한 부분도 좀 보도록 할게요. 남반구의 수학시즌이 한 3월에서 5월 정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 이상 변화 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가지 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다시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물가 지표가 올라가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덜 걱정하셔도 된다. 자 곡물 가격이 지금 파종 수학 파종 수학 파종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많이 과거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 기후료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국은 WTI라든지 원유 이 가격이 높을 때는 똑같은 땅에 생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곡물에 심을 건지 아니면 채굴을 할 건지 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과거에 대비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곡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결국은 곡물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기준금리 국구체 3년 국구체 5년 국구체 10년 을 보더라도 거의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 추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꺾여 들어오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 자원과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잡히기 시작했고 당연히 여러가지 수요와 증가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그 어떤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면서 더 이상은 이제 위기보다는 오히려 턴위라운드 국면 재고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중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 위 자료는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자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건데 QR코드 또는 문자 샵 377 주시가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부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 자료들은 무료로 활용하셔서 복습하시고 또 예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은 제가 말미에 또 퀴즈가 있으니까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저서한 저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위기다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시장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3월부터 굉장히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의 키폰트 첫 번째 미연중금리 기인상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려했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측면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양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의 본격화 중국 시장의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과연 중국은 살아나는 것이냐 혹은 중국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냐 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G2죠.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성장세와 기대치들이 이제는 앞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진다 나아진다 뛰어나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바닥 통과가 유력한 우리나라 수출 국면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강세장은 늘 3월부터 시작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 굉장히 혼풍이 미리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풍에 대한 기대치들은 앞으로 이제 2월달 의미있게 반영되고 부여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의미있는 변화들이 속속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을 잡히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시장에 대한 변화들은 결국은 이 3월 키포인트로 아마 모두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국내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자 나가또 외국인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외국인 수급이 주도한 증시 반등 바스켓 매매 바스켓이라는 것은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한 종목으로 정하지 않고 바구니처럼 담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회복으로 거래소 시장 전반의 매수 경능이 확산되고 있고 자 코스피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반등하면서 연초 부진을 모두 다 완호시키면서 지금 대규모 순매수들이 12월 달에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 커버치고 있습니다. 특히 바스켓 매매인 프로그램 순매수 비중 확대가 결국은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외국인 누적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냐 어 그럼 결국은 항아리가 쌓여지면 또 항아리를 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항아리에 대한 부분들 즉 채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매수 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22년 2분기부터 지속된 순매수의 지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최근에 원화가치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코스피가 지금 현재 감안을 하면 한 2150포인트 정도 수준 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가장 중요한 100원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낙폭이 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죠. 뭐 환율이 뭐 1400원대 1500원 1450원대 환차익기라는 그 1차 수익은 주식 수익도 있겠지만 2차 수익은 환차익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2차 수익 환차익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다시 순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로직에서 1200원대가 오니까 그 차익이 많이 안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 대한 대출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도 30% 수준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다시 순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는 바닥 턴우라운드를 기조를 걷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어떤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성장 가도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을 위와 관련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상위 50개 코스닥 상위 50개 종목 중에 골라서 한 이 종목이 좀 아직까지도 기대치 해볼 수 있는 건데 라는 종목들 시장이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종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위와 같은 자료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래에 QR코드 혹은 문자 3772 주시가제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띡! 누르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하세요.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목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방송 말미에 퀴즈가 있으니까 그 퀴즈를 푸시면서 여러분들 또 답을 잘 맞추면 또 희열을 또 얻어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시가제의 희등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상상 탑 50 종목들을 주목합니다. 탑 50은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탑 50 종목은 코스피 50과 코스타 50주 종목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부터 퍼프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정말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거의 뭐 80% 90% 어떤 종목은 95%까지도 하락하는데 가상화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 감속기도 있고요 3, 4월 달에 블록체인 시장들이 NFT라는 것으로 특화되면서 시장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 회사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양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게임은 개발사가 있고요 유통사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는 뭐냐면 게임을 개발 제작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진행하는 회사를 게임 개발사라고 그러고요. 퍼블리싱사는 뭐냐면 내가 다양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같은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보유한 공간에 출판하다. 책을 출판하듯이 카카오 게임즈는 출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 게임 개발부터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가는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가가 34,250원에서 38,250원까지 주가가 카카오 게임즈도 상승을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IT에 대한 위기론 우리가 금리 인상에서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이 IT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차트 바닥을 찍고 한 34,000원대 시총 기준으로 3조 정도 에서 지금 4조 사이 30% 정도 반등이 나왔고 3조 5천억에 3조 사이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5,000원에서 한 35,000원 사이에서는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NFT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어느 정도 터널아운드가 되고 있고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식아재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16만원 밑에선 너무나 좋고 18만원부터 16만원 사이가 메스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떠한 이런 플랫폼 사업들에 대한 기조에 대한 터널아운드와 함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맞이할 거고 게임즈들 자체들도 다시 이제 IT, 인터넷 이런 쪽에 대해서 새로운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터널아운드 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는 저는 위기보다는 지금은 기회 국면 속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할 단계는 많이 지났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번 시장의 타겟책은 IMF 때 리몬버스 사태와 다르다고 그랬죠. IMF 때는 IFRS 국지 외계기준을 도입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쉽게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만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리고 그 리몬버스 사태 때는 결국은 IB 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투명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위기책은 코로나 위기책은 오히려 다시 신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는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기조가 움직일 거라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좀 약세름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2차전지 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다시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도 순환매로 되고 있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중에 하나는 결국은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쿠스피, 코스닥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포지션을 잡았다. 왜냐하면 시장이 턴우라운드 할 때 바닥에서 좀씩 올라오는 종목. 1초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우리 그 MDF라고 우리 벽 세울 때 파티클보드라든지 MDF, 마루 동아마루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그 카카오 게임들에 약간 메타버스에 투과되어 있다면 동아기업은 파티클보드 및 MDF도 있지만 뒤에 게 중요합니다. 전액 및 등의 전자재료 등을 제조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전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2차전지에서 꼭 없어야 될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될 4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극공정 양극재 응극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극공정에 꼭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리막 전액이거든요. 그럼 그 전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2차전지에 관련된 이슈를 또 두각을 받을 수가 있죠. 종목 자체도 이제 1조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1조 부근에서는 다시 터너라운드 하려는 국면이 있고 5만원에서 뭐 5만원 5만원 정도 부근에서부터는 6만원까지만 기대수익을 잡는다 하더라도 20% 정도의 기대수익이 있고 2차전지는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될 필수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2차전지는 가야 될 길이고 그 가야 될 길 앞에서는 왜냐하면 2040년 정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바꿔서 2차전지로 좀 변형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는 미래성장성은 항상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그 무엇보다도 꿈을 중시하기고요. 그 꿈이 강하게 반영됐을 때 주가는 많이 가고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래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노란톡 채널 QR코드 문자 3377이 주식아재 보내주시면 위에 아래 같은 자료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랬죠. 복습이 중요하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예습이 중요할까 복습이 중요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습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으면 예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시 또 한 번 되돌리기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시크릿 법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의 발서 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단어를 알아야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알고 있어야 다른 카메라도 보이는 거고 내가 무언가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형상화돼서 포인트 포인트보다 보인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화기업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라인 쪽에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IT 기술에 대해서는 IT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DDR5 즉 우리가 IT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램이 교체 숫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왜 램이 되느냐면 CPU 혹은 GPU CPU 같은 경우는 결국은 IT 중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연산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어떤 영상을 구현해주는 기술에서 단순 연산 기술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국은 단순 연산 그러니까 CPU는 고급 인력 8명이 일하는 거라면 GPU는 단순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0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굴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쪽에 GPU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그래픽 카드가 많이 좀 진행이 됐죠. 이런 어떤 기본 상식사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 헤드라면 이 책상에 얼마큼 책을 깔고서 볼 수 있는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활동량 그것이 뭐냐면 램입니다. 순간적으로 책을 펴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CPU가 발달함에 따라 램의 램도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DDR5라는 업그레이드된 게 나온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쇄회로기편 제조사업으로 심택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나 SK아닉스 등이 고객사로 되어 있고 이것도 종목이 한 1조 정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위 50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1조 밑에서 1조 위로 조금 더 솟아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6만원 부근에서 한 2만 5천원 부근 50% 가까이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되고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상위 50개라는 거는 시장 따라 움직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종목적인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태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와 같은 부분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텐데 그 아래 하단의 QR코동은 문자 샵 377이 주시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후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시장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시장에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터널한다는 국면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타겟책은 다시 꿈이다.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조금이나마 현실화했던 섹터의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이제는 외기가 아니라 원래 꿈은 못 이루어지거나 할 때는 허황된 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허황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주식을 잘 대응하셔서 좋은 선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아재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